야호 오늘 시험 100점이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저기요 잠깐만요 그쪽 시험지랑 제 시험지랑 바뀌었는데요 선생님이 실수하셨대요 그쪽 100점이 아니라 25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 붓으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는데 25점이라니 어디 가세요 제 시험지는 주고 가셔야죠 선생님한테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기다리라고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빨리 들어가야지 여기 종촌화장실은 그냥 갈 수 없다 소변은 500원 대변은 1000원이다 으악 시비시어 호텔관인데 700원밖에 없어 선생님 뭐하니 설사인 것 같은데 소변으로 쳐주시면 안될까요 저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요 저녁시간에 더러운 얘기하고 앉아있네 그런거 없어 룰루랄라 삼장아 내가 빌려줄게 300원만 더 주면 되지 오공아 고마운데 라임이